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후비의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그 천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드리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워리어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야곱이 받단아람 곧 하란 지역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받단아람에서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개시해 주시면서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죠. 야곱이 환란 속에 빠져들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가 무언가를 행했더니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뭘 한 거죠? 회개한 겁니다. 만지작거리던 바라보고 애지중지하던 그 드라밤의 우상을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야곱이 가정의 아내 라엘이나 또 하속들이나 받던 아름에서 함께 돌아온 일행 중에 아직도 우상을 청산하지 못한 채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던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땅속에 다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속에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유격의 우상이든지 무력의 우상이든지 명예의 우상이든지 바로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림이야 29장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전심전령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야곱 우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선의 복, 다른 하나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1절, 12절에 그 두 가지 복이 나오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선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계시했는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계시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이 자기 계시인데 이런 동일한 계시를 그 누군가에게 창세계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10장 1절을 보세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창세계 17장 1절에도 나옵니다. 17장 1절은 구약성경 19면이죠. 구약성경 19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9면 창세계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구절하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영어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는가? God Almighty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란 말이 산들의 하나님 그런 뜻이 원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장엄한 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셨을 테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라키 산맥을 지나면서 그 장엄한 산들 그 거대하고 높은 산들 또 만년설이 있는 산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히 크고 높다. 어떻게 저게 산들이 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장엄한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장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겠습니까? 이 엘샤다이 의미 속에 산들의 하나님이란 뜻과 더불어 The All-Sufficient God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 뜻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천지만물도 창조하시고 천지만물도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공급하지 못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활을 완전하라 이렇게 개시하셨고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내 후손들 내 허리로부터 많은 국민들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사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자선과 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God Almighty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35장의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자기 개시가 신약에는 어디에 나올까? 신약의 정말 중요한 대목에 똑같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개시가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은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하는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드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 The All-Sufficient God God Almighty 하나님의 동일한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아침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상들 만지지 말라 우상들 쳐다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모시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구의 존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약속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후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계열에서 결국 우리 주 예술소가 탄생하셨고 예술소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일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임해 있는데 실제로 누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경험할 수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우상들을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회개하고 신뢰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